안녕하세요. 미국에서 게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치크치크치크기입니다. 야구 게임 MLB The Show 21이 엑스박스에 출시가 됩니다. 뭐가 대단하냐구요? 왜냐면 이 게임은 소니에서 만들었고 처음 출시된 2006년부터 쭉 플레이스테이션 독점 게임이었기 때문입니다. 플레이스테이션 독점 게임이 2021년에 출시가 되는 첫날부터 엑스박스에서 플레이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게다가 출시 첫날부터 엑스박스 게임 패스에 들어간다고 하니 엑스박스가 소니에게 돈을 얼마나 주었는지는 몰라도 정말 특이한 일입니다. 그리고 엑스박스 플레이어와 플레이스테이션 플레이어가 함께 플레이할 수 있도록 크로스 플랫폼 또한 지원한다고 합니다. 와우 뭐지 이 게임 하나로 남북통일이 되는 느낌을 받는 저는 게임 인더스트리의 소식입니다. 노맨스카이 컨트롤 데스스탠딩 등으로 알려져 있는 개발사 505게임즈가 고스트러너 IP를 500만 유로 한화로 약 66억에 사들였다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은 좋은 소식입니다. 왜냐구요? 505게임즈에서 돈이 막 튀어가지고 새로운 게임을 구입해서 장롱에 쳐박아놓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추가되는 시리즈가 나온다거나 새로이 업데이트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죠. 여러분도 고스트러너 한번 확인해보세요. 둠과 미러엣지를 좋아하신다면 딱 당신을 위한 게임입니다. 다음 우리에게 엄청난 실망을 주었던 사이버펑크의 소식입니다. 비디오게임 분석가 다니엘에 따르면 CDPR이 2020년을 대비해 새로운 전략을 알렸다고 합니다. 그 전략은 자신들의 게임을 온라인 영역에서 확장시키고 모바일이나 TV 시리즈와 구주를 통해서 가치를 높이고 여러 AAA 게임과 확장팩을 동시에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직원들을 분산시켜 위쳐와 사이버펑크의 개발을 동시에 진행한다는 소리로 들리는데요. 아직 사이버펑크가 플레이스테이션에서 판매가 막혀있다는 것 아시죠? CDPR에서 말한 성능 패치가 나왔는데도 말이죠.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마케팅을 그렇게 오래전부터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게임이 출시될 때쯤에 마케팅을 시작하겠다고 합니다. 7,8년 전부터 사이버펑크를 홍보했다가 엄청난 비난을 받은 결과로 보이는데요. 아직 요점을 잘 못 짚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게임 개발이 덜 마무리된 상태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상태가 난 것이지 마케팅 시간이 길어서 그런 것 같진 않은데 말이에요. 앞으로 허위 마케팅을 안 하겠다라고 하면 좀 이해가 되네요. 그리고 이런 건 사이버펑크를 정상적인 상태에 올려놓고 해도 늦지 않다고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 흥미로운 소식은 CDPR에서 멀티플레이 게임에 특성화되어 있는 개발사이며 캐나다에 기반을 둔 게임 개발사인 디지털 스케입스를 구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름을 CDPR 벤쿠버라고 부르고 이 스튜디오를 통해 사이버펑크의 멀티플레이를 꿈꾸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CDPR에서 사이버펑크의 멀티플레이를 다시 고려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제발 부디 본 게임 먼저 잘 만들어 놓고 다른 것을 추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는 하고 넘어갑시다. 다음 소니가 다가오는 8월 말에 PS3, PSP 그리고 비타의 디지털 스토어에 문을 닫는다고 확인했습니다. 지난주 뉴스에 따르면 일부 게임 개발자들은 아직도 비타를 위해 게임을 만들고 있다는데요. 이런 개발자들이 아무런 공지 없이 이런 일이 발생해 출시를 위해 지금 만들고 있는 게임의 개발을 포기해야 한다고 알렸습니다. 릴리모 게임즈입니다. 오늘 비타 스토어를 닫는다는 소식에 따라 슬프지만 비타에 출시하려던 우리의 다음 게임을 취소해야 합니다. 우리의 게임이 준비가 되기 전에 비타 스토어가 문을 닫을 겁니다. 라며 당황스러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비타 포트에 새로운 게임을 막 출시하려던 토마스 역시 공식적으로 알립니다. 플레이스테이션 비타의 게임 스콜즈 브링거는 제한적으로 출시되며 다가오는 4월 22일에 출시가 되지만 스토어가 문을 닫는 8월까지 118일 동안만 구입 가능합니다. 라고 알렸습니다. 이렇게 꽤나 많은 개발자들이 아직도 비타에 게임을 출시하기 위해 개발을 하고 있고 비타에서 게임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개발자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BGC에 따르면 약 2200개의 게임이 구입할 수 없게 된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왜 소니가 이 플랫폼을 유지하기보다는 없애는 쪽을 선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플랫폼을 사용하는 개발자와 게이머들은 이 소식으로 하여금 매우 슬퍼보입니다. 다만 다행인 것은 이전에 구매한 목록들은 스토어에 판매가 중단되더라도 계속해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마이크로소프트가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번주에 게임패스 얼티밋 멤버를 위해 엑스클라우드에서 하위 호환성을 높일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엑스클라우드에 추가되는 16가지의 게임을 보면 엑스박스 360 출시 타이틀인 까메오를 시작으로 기어스의 모든 시리즈를 추가해 기어스5를 플레이하기 전에 모든 시리즈를 둘러볼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더 엘더스크롤 시리즈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엑스클라우드에 추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드로이드폰이나 태블릿으로 이 게임들을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게임을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게이머분들은 꼭 해야 되는 게임들이 있어서 게임패스가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시간을 좀 더 알차게 보내고 싶다. PC방 가는 거 말고 집에서 게임을 좀 시작해볼까? 하는 정도로 게임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엑스박스 게임패스는 정말 딱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엑스클라우드에 추가되는 16가지 게임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게임들이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음... 좋아 It's me, 마리오 CNN의 소식입니다. 이번 주에 슈퍼마리오 35주년 기념으로 출시되었던 슈퍼마리오 3D 올스타 컬렉션과 슈퍼마리오 브러스 35의 판매를 지난달 31일에 멈췄습니다. 마리오의 팬들은 판매가 왜 중단되었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며 이 판매가 중단됨과 동시에 마리오의 삶도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SS 사용자는 마리오가 내일 죽으면 그가 그리울 것임 이라며 아쉬움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용자는 마리오가 내일 죽는다. 나는 이미 그 고통을 느낄 수 있다. 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마리오가 죽는다는 소식은 아직 확인된 바 없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놀라운 소식은 슈퍼마리오 브러스 옛날 미개봉 게임이 역사상 가장 비싼 가격에 팔렸다는 소식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듯 개봉되지 않고 투명 비닐 케이스에 담겨있는 NES용 마리오 브러스가 비디오 게임 역사상 가장 높은 경매가인 6만 6천 달러 하나로 약 7억 4천만 원에 판매가 되었습니다. 판매는 헤리티지 옥션에서 진행이 되었고 이 영상 속에서는 5만 5천 달러 약 6억 1천만 원에 판매가 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뭔가 기사에 오류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6억 1천만 원이라고 해도 엄청난 가격인 건 사실입니다. 이 게임은 1987년에 출시가 된 게임이고 게임팩 NES GP 코드가 없고 일반적으로 NES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의 바로 위에 보이는 TM 마크가 없고 그리고 와타 점수가 9.6인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상태가 정말 좋을 때나 받을 수 있는 정말 받기 힘든 점수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개봉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비싼 가격에 수집가들의 마음을 빼앗은 것이라고도 전했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으로 한번 뒤져봐야겠습니다. 집에서 저런 거 하나 나오면 우리 아빠 고생 끝? 다음 E3 소식이 이번 주에 뜨겁습니다. VGC에 따르면 주최자인 ESA에서 2021년에 개최될 E3에서 일정 부분을 돈을 받고 공개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이 제안은 행사장에서 유료 결제를 한 사람만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그 안에서 돈을 낸 사람만 게임 데모를 할 수 있게 한다는 등의 이벤트를 하자는 거였는데요. 대략 35달러를 받자는 의견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후에 주최 측에서 E3는 무료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다시 하기도 했습니다. VGC에 따르면 적어도 한 곳 이상에서 ESA가 유료 입장을 고려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헷갈리는 것은 지난 2월에 ESA가 E3를 비대면 디지털로 진행하자고 이야기했고 VGC에서 디지털로 시간표만 짜서 하는 E3라면 엄청난 참가비를 내고 참여할 마음이 없다고 전했던 것이 생각이 나는데요. 왜냐면 닌텐도 다이렉트 같이 각자 디지털 이벤트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마도 행사장을 빌리고 게이머들을 불러드릴 모양입니다. 백신이 나와서 그런가. 아무튼 게임 회사들이 자신들의 게임을 홍보하는데 게이머들이 돈을 내고 참여해야 한다는 것도 참 이해가 안 되는 일이지만 이런 걸 계획하다 들킨 것도 참 어이가 없습니다. E3 힘드냐? 게이머들도 힘들다. 다음 마블의 어벤져스 소식입니다. 이번 주에 마블의 어벤져스가 SNS를 통해서 레드룸 테이크오버 이벤트 소식을 알렸는데요. 보상으로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서 볼 수 있는 의상, 애니메이션 이름표 등을 내걸었습니다. 어벤져스들의 의상이 너무 싸구리 같아 보인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만 역시 마블 어벤져스는 실망시키는 것을 실망시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고요? 이것 역시 뭔가 잘못되었나 봅니다. 이에 다시 트위터에 메시지를 남기는데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서 볼 수 있는 의상은 마켓플레이스에서 독점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크레딧으로 구입할 수 있어요. 라고 말이죠. 보상이 아니었습니다. 어찌되었건 구입해야 하는 아이템이었어요. 어하... 한 번 어디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힘든 것 같아 보입니다. 사이버펑크도 그렇고 어벤져스도 그렇고 정신차려 다운 최근 한국 대 중국의 배그전에서 중국 선수들이 핵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었던 일이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렇듯 공식 대회라도 신경 안 쓰고 핵 사용을 엄청나게 하고 있다는데요. 그 이유는 온라인상에서 플레이를 하면서 더 쉽게 자신의 능력을 올릴 수 있고 온라인 게임 대회에서 상금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심지어 중국 게이머의 3분의 1이 게임을 하면서 핵을 사용하는데 거부감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CNN의 소식입니다. 중국에서 경찰과 중국의 게임괴물 텐센트와의 협력으로 게임 핵쟁이들을 소탕하는 작전이 마무리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작전은 치킨 드럼스틱 즉 닭다리 작전이라고 불렸고 이번에 잡힌 해커 집단은 이런 핵을 만들어 배포를 해서 사용자에게 구독료로 받은 금액이 약 7,600만 달러 하나로 약 850억 원이었다고 전했습니다. 핵 만들어서 850억 원을 벌었다고? 이 해커들은 오버워치와 콜 오브 듀티 모바일을 포함한 인기 게임에 핵을 만들어서 판매를 해왔고 구독료는 하루에 1,000원, 한 달에 200달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진에서 보시는 차들이 이번 작전을 통해서 압수된 자산들이라고 합니다. 와우... 이번 작전은 중국 상하이 주변의 쿤산이라는 곳에서 진행되었으며 17개의 핵을 발견했고 이와 관련된 10명의 범죄자들을 검거했다며 게임과 관련돼서 진행된 작전 중에 역대 관련 금액이 가장 큰 작전이었습니다. 우리는 최근에 한중 배그전을 통해서 느꼈지만 중국에서는 게임 분야가 엄청나게 확장하면서 이 핵 사용이 큰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앞에서 말했듯 2019년도의 한 조사에 따르면 게이머들의 3분의 1이 핵을 사용하는 데 거부감이 없다고 조사가 되었으며 최근에 게임 산업이 더욱 커졌기 때문에 이 핵 사용 또한 더 많아졌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런 핵 사용은 게임을 완전히 망치는 길이기 때문에 게임 회사들에게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게임 시장을 이끌고 있는 게임 회사들이 이 부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어 이런 작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소식을 통해서 게임 핵을 만드는 산업이 얼마나 거대한 산업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이 얼마나 게임을 잘하면 이라는 생각도 하게 되네요. 꺼져 핵쟁이들 다음 자 이번 주에 새로 나온 게임 정보와 연기 소식을 알아봅시다. 3D 렐림즈의 레트로 FPS 게임 아이론 퓨리가 새로운 확장팩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냥 딱 봐도 아주 멋져 보이는데요. 새로 나온 예고편만 보아도 신나는 배경음악에 게임이 얼마나 타격감이 있는지 느껴집니다. 이 게임은 2019년도에 출시된 게임으로 개발자들이 많은 노력을 들였다는 것이 보이네요. 아쉽게도 아직 확실한 출시날짜는 없지만 그래도 올여름 6월에서 8월 사이에는 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번째는 만우절 농담 같았던 솔크레스타의 찐 출시 소식입니다. 오토매타와 베요네타의 개발사 플래티넘 게임즈에서 최신 프로젝트로 수직 스크롤 슈팅 게임인 솔크레스타를 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게임은 1985년에 출시된 아카이드 게임 테라크레스타의 차기작입니다. 이 게임의 출시 소식을 만우절인 4월 1일에 알려서 사람들이 장난인 줄 알고 있었는데요. 정말로 출시한다고 합니다. 예고편을 보는데 딱 옛날 오라실 게임 갤러그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업그레이드 버전이어서 더욱 재밌어 보입니다. 이 게임은 닌텐도 스위치, PS4, 그리고 스팀에서 출시가 됩니다. 아직 출시일은 미정입니다. 다음은 출시 연기 소식입니다. 올 봄에 출시를 준비하고 있었던 레고 스타워즈 게임이 개발 마무리가 덜 되었다는 이유로 출시를 연기합니다. 아직 확실한 새로운 출시 날짜는 없지만 하루빨리 출시되기를 바라봅니다. 레고 게임은 언제나 제 딸 샬롯과 함께하기 참 좋은 게임이니까요. 이 게임은 PC, 스위치, PS4, PS5, Xbox One, 그리고 Xbox 시리즈에서 출시될 예정입니다. 다음 연기 소식은 새로운 버전을 기다리고 있는 CDPR의 위처3입니다. 아무래도 사이버펑크 2077의 엄청난 출시로 인해 많은 인력이 사이버펑크에 집중됐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CDPR의 PR 매니저 라덱이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더 위처3의 차세대 콘솔 업데이트가 올해 후반에 나올 것을 알렸습니다.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서 더 위처3가 차세대 콘솔에 맞게 향상된 그래픽과 성능으로 업데이트될 것입니다. 아마도 4K에서 초당 60프레임을 지원하게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이번 업데이트는 이미 게임을 가지고 있는 유저에게 무료로 배포되는 업데이트며 아마도 업데이트가 된다면 많은 게이머들이 다시 한번 정주행을 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새롭게 출시된 게임들을 둘러볼게요. 지난주에는 애플 아케이드에 엄청난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우선 애플 아케이드는 한 달에 5달러 정도를 내고 맘껏 사용하는 구독형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30개가 넘는 게임들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안에는 파이널 판타지를 만든 판타시안이 포함되기도 했는데요. 전에 말씀드린 3D 배경을 직접 손으로 만들었다는 그 게임과 NBA 2K21 아케이드 에디션, 스타트랙 레전드, 컷떠로프 리마스터, 배드랜드 플러스, 그리고 릴리 배드 체스 플러스도 포함되었습니다. 그 중 플래티넘 게임즈의 새로운 모바일 게임 월드 오브 데모는 정말 멋져 보이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독 가격은 그대로 유지가 되었고 가족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6명까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애플은 온 가족의 애플 기기를 팔아야 하니까요. 다음은 노맨스카이 익스페디션 업데이트 소식입니다.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서 친구들과 함께 협동 플레이할 것을 중심으로 업데이트가 되었는데요. 게임을 진행하면서 새로운 부품과 새로운 제트팩을 얻을 수 있게 되고 다양하게 UI나 전투씬 또한 새롭게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노맨스카이는 2016년에 출시된 이후부터 꾸준히 컨텐츠 업데이트를 해오고 있는데요. 언제나 그렇듯 노맨스카이의 업데이트는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무료니까요. 땡큐! 그리고 지난주에 아웃라이더스가 출시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좋은 점도 있었지만 게임 플레이가 너무 단조롭다는 평가와 함께 서버 문제가 겹쳐 게임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게임을 하다가 중간에 튕기는 현상이 있어 유저들이 머리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아직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출시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웃라이더스는 주로 온라인 플레이를 하는데 서버가 말썽을 부리니 게임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해봤지만 데모 버전에서는 꽤 흥미로웠는데 막상 게임이 출시가 되니 여기저기 문제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중 혹시 이 게임에 관심 있으시다면 게임은 괜찮은 것 같지만 지금은 많이 불안전한 상태니 시간이 좀 흐른 뒤에 구입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킹덤하츠가 PC에 출시되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지만 에픽 게임 스토어에 독점으로 출시가 되었는데요. 좀 된 게임이어서 그런지 출시하자마자 20%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는 그렇게 잘 되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독점으로 출시를 했는데 그 게임을 아무도 안 사려고 하니 다음은 이번주에 출시될 게임들을 둘러보겠습니다. 보더랜드 3 디렉터스 컷이 4월 8일에 출시가 됩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에 본사를 두고 있어 개발자로 원서를 넣었다가 저를 허락하지 않아서 텍사스의 날씨 사정으로 인해 출시를 연기했다가 다시 출시하는 거라고 합니다. 이 DLC에는 새로운 스토리 미션과 새로운 보스 그리고 새로운 진행 시스템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트라이얼스 오브 파이어가 출시됩니다. 이 게임은 베트넴 아캄 나이트, 아캄 시티, 아캄 애쉬룸을 만들었던 개발자가 감독으로 만든 게임입니다. 얼리엑세스로 출시가 되는데 덱빌딩 로크라이크 스타일 게임입니다. 스팀에서 보아하니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스팀에서 반응이 아주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언어는 영어와 중국어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운이 좋아서 PS5를 구하셨다면 이 게임을 기다리고 계실 것 같은데요. 파이널 판타지 14가 PS5의 오픈베타로 출시가 됩니다. 날짜는 4월 13일입니다. 시작은 무료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파판을 즐기셨거나 MMORPG를 좋아하신다면 한번 시도해보세요. PS5 스토어에서 무료 평가판을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이번주 무료 게임 정보입니다. 에픽게임즈에서 3 out of 10 시즌2를 무료로 즐길 수 있습니다. 게임 개발자들이 평점 10점 만점 중에 3점짜리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펼쳐지는 모험을 그린 게임입니다. 게임 개발자들 게임입니다. 트위치 프라임에서 무빙아웃이 무료입니다. 이사가 필요한 집을 찾아 짐을 차에 실어주는 게임입니다. 오버컵과 상당히 비슷한 게임인데요. 요리 대신에 짐을 옮기는 일을 합니다. 아 이사하는 거 생각만 해도 너무 싫네. 이 게임은 빠르고 즐겁고 4명까지 동시에 플레이 가능합니다. 이번에 무료로 배포되고 있으니 트위치 프라임이 있으시다면 한번 확인해보세요. 이번달 새로운 PS 플러스에는 어드월드 소울스톰, 좀비 아미 4, 그리고 그 유명한 데이즈곤이 무료 게임에 추가됩니다. 데이즈곤은 괜찮은 게임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좀비 아미 4는... 어드월드 소울스톰은 새로 출시되는 2D 스타일 퍼즐 게임으로 제가 이 글을 쓸 때는 아직 리뷰도 나오지 않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소니의 PS Now 이야기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PS Now는 소니의 클라우드 게이밍 서비스로 엑스박스의 엑스 클라우드 같은 겁니다. 이것을 통하면 플레이스테이션 게임을 PC와 모바일 어디에서든 즐길 수 있습니다. 이번주에 PS Now 구독자들은 무료 게임으로 보더랜드 3, 마블의 어벤져스가 추가됩니다. 누구도 추천하지 않는 마블의 어벤져스지만 무료로 즐길 수 있다면 그래도 하지 마세요. 다른 게임을 하세요. 무섭게 게임을 추구하고 있는 엑스박스를 한번 봐야겠죠? 우선은 바이킹 울프스 오브 미드가드입니다.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다운 가능하며 액션 RPG 게임으로 디아블로와 닮았다는 소리를 듣지만 북유럽 신화 테마가 있어 고유한 특징이 있습니다. 트럭 레이싱 챔피언십입니다. 4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다운 가능하며 전세계 14개의 서킷에서 45대의 5톤 세미트럭 중 하나를 골라 레이싱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다크보이트 어둠의 공허입니다. 4월 1일부터 15일까지 다운 가능하며 캡콤의 전투 게임이며 그 당시에는 그렇게 알려지진 않았지만 시도해볼 만한 게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드캅스 업 라이징입니다. 4월 16일부터 30일까지 다운 가능하며 달리고 총 쏘는 레트로 게임입니다. 이렇게 이번주에 게임판의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이 즐거워졌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대 탈싹 때려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치크치크치크기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